퓨어리 불키와 읽어서 당신의 수호자가 되어줄 조절세포 과학 전체에서 얻어갈 메시지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에는 깊이가 있다 연적계가 해로운 침입자를 공격함으로써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는 원리는 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복잡다다란 문제가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연적계에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몸이란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겪는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박테리아는 해롭지 않아서 면적 반응이 필요 없고 위험한 세균을 발각되지 않으려 한다 문제는 끝도 없다 이 단순하게 들리는 사명 반응을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적절한 유형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몸은 은하기의 별들처럼 무수한 세포와 단백질과 그 밖의 다른 요소들에 큰 투자를 해가며 우리가 우주에서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 못지않게 정교한 체계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도 때때로 몸은 실패한다 앞에서 본 대로 우리 몸의 면적계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졸지세포에서 만들어지지는 면역세포가 건강한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뒤에 여부를 검증받는 것이다 몸속의 건강한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는 모든 세포는 해악을 가하기 전에 미리 제거된다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면역세포만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질병의 직무를 찾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은 완벽하지 않다 실수가 일어나 건강한 세포와 조직이 별 이유 없이 파악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자가 면역질환의 기전이다 자가 면역질환의 유형은 류마티즘, 관절염, 당뇨, 다발성 경화증 등 50가지가 넘으면 이것들은 약 5%의 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그 중에서 3분의 2는 유성이다 자가 면역질환 치료의 큰 문제는 증상이 발련되는데 대체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찾을 때쯤이면 면역세포가 여러 해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달 넘게 이미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온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정확히 무엇 때문에 면역기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 면역세포는 가령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단백질 분도에 대응해 적절한 반응을 한 뒤에는 우연히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단백질과 유사한 건강한 세포 속의 정상 단백질에 잘못 반응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면역기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는 중대한 공격이 존재한다 이 공격이야말로 자가 면역 질환용 신학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하다 자가 면역을 파악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현상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직관과 크게 상충되기 때문이다 인간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관염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질병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이 시작된 것은 루이 파스테라가 아주 작은 미생물을 발견하고 1876년 노베르트 코후가 미생물이 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다 이들의 발견은 황담즙과 흑담즙, 점액, 혈액이라는 네 가지 체액의 불기능을 병의 원인으로 보았던 고디에카스를 근원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세균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는 발견은 병의 원인에 대한 사고 변화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의학적인 이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방무소전으로 위원의 길을 파악하는 첫 그름이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은 1949년 허주의 과학자 맥팔레 버넷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정교해졌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57년 자가 면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발명되어 질병이 세균과 완전히 다른 것, 즉 자신을 공격하는 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 뉴욕에서 열린 국제학교의 결과물이 980조기에 따르는 두 권의 책에 상세하게 담겨 강범위하게 소용이 되었다 질병의 신개념이 인간에게 발생하는 많은 질병의 근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자가 면역은 20세기 의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그리고 왜 몸이 때로 자신을 공격하는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단서는 한 사람이 때로 한 가지 유형 이상의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제1형 당뇨병은 비교적 흔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퇴장해서 인슐린을 생존하는 세포를 공격해 결국 인슐린이 모자라서 혈당 수치를 소절하지 못해 유발된다 하지만 1,2형 당뇨병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연슐린 생산 결핍과 무관해 보이는 문제들도 갖고 있다 가령 몸의 신진대사를 저열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원인은 면역 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하는 것이다 아니면 셀레약병의 증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이 병의 증상은 정기적인 복통과 설사이며 원인은 글루텐에 대한 면역 반응이다 물론 1형 당뇨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꽤 많은 환자들이 같은 문제를 겪는다 유사한 문제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동물들에게도 나타난다 유전적으로 당뇨병 성향을 겪고 있는 생지는 다른 면역 질환 증상 역시 흔하게 겪는다 이러한 문제의 함의는 자가 면역 질환의 근원이 반드시 특정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 개의 인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면역 개가 건강한 세포와 해로운 세균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본 과학자 사가구치 시모는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했다 그는 몸이 우발적인 계기로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알아내면 면역 개의 작동 방식을 더 심층적으로 알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추정을 통해서 사가구치는 자가 면역 연구를 자가 면역 질환 치료법보다는 면역 길을 이해하기 위한 경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얼핏 보기에도 이것은 예수한 일이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과학의 여정을 시작할까 다른 과학자들이 열어놓은 경로를 따라가다 다른 길로 접어드는 작업을 통해서다 사가구치는 우선 두 명의 일본 과학자 니스카야스아키와 테루오가 1969년 처음 알바던 길을 따라감으로써 연구를 시작했다 나과야에서 연구 중이던 두 사람은 우연히 생직에서 자기가 면역을 유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이들은 원래 면역 개를 연구하려 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이들은 면역학자가 아니라 호르몬과 호르몬 분비샘을 연구하는 뇌 분비학자였고 호르몬이 암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여부를 시험하려던 참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들은 수술로 뒤의 흉선을 제거했다 그런 다음 흉선이 생산하는 호르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들이 암에 걸리는지를 테스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발견한 것은 호르몬이나 암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지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흉선을 제거할 경우에 난소가 파악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호르몬 연구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흉선이 지의 난소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인 해석은 이들이 받은 뇌 분비학 훈련에서 유효된 것일 뿐 정답이 아니었다 후속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지의 난소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면역계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 T세포가 대개 흉선에서 제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럴 때 흉선이 제거되는 동물의 경우에 자기 반응성인 T세포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면역질환에 걸린 것이다 사카고치는 26세의 나이에 이 발견의 주인공인 니시즈카의 연구소로 들어갔다 그는 박사의 연기를 위해서 정확히 똑같은 실험을 시행했다 생제의 형상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고 이 길에서 사카고치는 종전 걸견을 하게 된다 그는 그들을 이렇게 회고한다 당시 내가 흥분했었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실험을 시행하는데 1979년부터 82년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필요한 시약종에서 많은 것들 가령 특정한 유행의 T세포를 표시하는 항체를 직접 만들어야 했다 이 자금만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는 각 실험마다 몇 주 이상 필요했고 그동안 그는 자신이 처치한 각 지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서년 동안의 노력은 극적 결과를 내부한 단 몇 줄로 요약이 된다 처음에 지들은 증가 마찬가지로 형선을 제거해 자기 면역질환에 걸리도록 했다 그 다음에 이 지들에게 건강한 지역에서 온 면역세포를 접종했다 놀랍게도 이 접종으로 자가 면역질환이 중단이 되었다 지들에게 형선을 제거하기 전이나 후에 일정량을 면역세로 접히게 했는데 어떻게 하든 자가 면역질환이 멈췄다 다시 말해서 사기고치는 자가 면역질환의 치료법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그가 발견하지 않았어도 치료법은 불가피하게 나왔을 테지만 말이다 이것은 종대한 발견이었다 특히 대개 획기적인 진보의 성과로 극한 것보다는 연구 자격을 인정해주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 박사학의 논문의 결과로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사각의 지인도 인식했다시피 이것은 의리의 행위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발견은 아니었다 면역세보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주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전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근친 겹에 한 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주입이 비교적인 용이하다 게다가 그의 실험에서 지들은 인위적인 수단 형산제거 수술을 통해서 자가 면역질환에 걸렸다 사각의 지 실험의 종료성은 의학적인 돌파 브루스의 성격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과학적인 성격이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건강한 생제의 면역세포 중에 면역반응을 중지해서 자가 면역질환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순간은 자체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부 유형의 면역세포가 면역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중단시키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과거에도 있었다 1960년대 내내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면역계 탐색을 가능하게 해준 추진력은 상위한 유형의 면역세포들을 서로 분리하도록 해준 방안들에서 나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조잡하고 응승하지만 당시에는 상위한 유형의 면역세포들을 분리했다 다시 썩는 방법을 통해서 상위한 계란물이 세균이나 세균 분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증할 수 있었다 우리는 면역세포가 어떻게 서로 도움되는 것을 개명하는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의장에서 논의했던 대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수지성세포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초반 전세계 여러 연구소들은 일부 유형의 면역세포를 추가할 경우에 면역반응이 증가되기는커녕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일대학교에서 조수인 콘도 카조나리와 함께 연구하던 리처드 거쇼는 이러한 결과를 관찰한 내용을 영국의 학설지에 발표했다 한 동료에게 이 학설지가 정통이 아닌 특이한 데이터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저널이라는 조언을 들은 후였다 일부 세포가 면역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가설은 처음부터 논란거리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거쇼는 면역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는 세포를 T세포로 했다는 점이다 T세포를 면역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면역세포의 유형이었기 때문이다 거쇼는 정상 T세포와 다르게 행동하는 T세포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고 면역반응을 돕지 않고 중단시킬 수 있는 T세포를 기술하기 위해 억제 T세포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10년 후에 사카고치의 실험은 거쇼는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기여했고 더 나아가 억제성 면역세포가 자가 면역진환을 막는 데 중요하다는 것까지 발견했다 그러나 사카고치는 거쇼는 만든 용어인 억제 T세포를 쓰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이 세포를 자가 면역지 세포라고 불렀다 자신이 사용한 세포가 거쇼는 기술했던 세포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어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좋았겠지만 예수하기도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다 사카고치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거쇼는 과학 경력의 정점을 찍어야 했지만 갑자기 폐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거쇼는 딸 알렉산드리아가 돌을 맞이하던 애의 5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뉴욕 템즈의 계획을 실린 거쇼의 사망에서는 면역기의 이면을 발견한 그의 업적을 달의 이면을 발견한 사건에 비유했다 거쇼과 사카고치 다른 과학자들은 얼마간 칭송 대상이 되었다 면역기가 활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강력한 논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은 확실한 것으로 평가받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발견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사카고치의 실험을 해석하는 다른 방법은 흉선을 수술로 제거했을 때 처리된 면역기의 변화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자가 면역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건강한 생지의 T세포 접종이 바이러스 퇴치를 통해서 문제를 중단시켰다 그렇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사카고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다 그렇네요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를 쉽게 물리치지 못하게 만든 중요한 장애물은 억제 T세포를 정상적인 T세포와 분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심하게 조악했다 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수지장 세포의 발견이 널리 인정받은 이유는 이 세포들을 분리해서 다른 유행의 면역 세포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억제 T세포를 확인하고 분리하는 방법이 없다면 이들의 작용 방식은 고사하고 존재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도 과학자들의 초론을 막지 못했다 억제 T세포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 즉 상이한 유행의 T세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혹은 어떻게 항체가 서로에게 들러붙는가에 대한 온갖 종류의 가설이 제시되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절은 면역계의 연구에 있어서도 일정의 암흑기였다 면역계의 작동 방식에 대한 복잡다단한 가설들은 넘쳐났지만 이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와 단백질을 확인하고 조정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카드로 만든 허술한 집처럼 나날이 가설만 쌓여갔다 미디어타입, 에피타입, 바라토프 등 오늘날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신조어도 마구 생겨났다 이 암흑기 동안 쓰인 논문 중에서 많은 것들은 내용을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다 영국 작가 레슬리 히틀러가 했던 유명한 말대로였다 과거는 낯선 외국과 같다 그곳에서 돌아가는 일은 이곳과 다른 것이다 결국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서 음정성 또한 증가했다 그래서 억제 T세포는 기어 나온 가설들을 거르는 가운데에 덜미가 잡혔다 억제 T세포에 큰 타격을 입힌 일화가 하나가 있다 1983년 억제 T세포 기능을 조절한다고 여겨진 유전체 부분에 그런 유전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억제 T세포에 대한 믿음이 화르르 무너졌다 이 세포를 연구하는데 몰두한 연구소들은 더 이상 작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억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되었고 억제와 관련된 주제는 과학을 빙자한 사기 그리고 빈약한 데이터의 과도한 해석과 같은 말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과학자들의 합의는 이랬다 면역학 분야 중에서 그 어떤 분야도 억제 T세포보다 불신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분리해진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억제 T세포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소수의 과학자들이 일군 성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을 주목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사카고치에 왜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의 내적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그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자신이 연구한 세포가 다른 과학자들이 억제 T세포를 불렀던 것과 같은 유형의 세포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이다 억제 T세포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던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가 연구하던 세포들의 특징과는 잘 맞지 않아 보였고 이는 그가 1983년에 벌어진 유전자 행방불명 사건으로 연구를 쉽사리 포기할 이유가 없었음을 의미했다 사카고치의 확신은 오만이나 자존심 마음을 가리 안쳐주는 멘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그가 연구실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에서 위로시되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돌파구는 신기술이 마련해 주었다 T세포의 상이한 유형을 표시할 수 있는 훨씬 더 정밀한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T세포들을 그 표면에 있는 상이한 분자에 따라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신기술이 일단 문을 열어져 치면 여러 연구소가 대상의 숨겨진 이면을 동시다발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흔해진다 T세포 실험의 경우에 신기술은 1993년의 중요한 실험으로 이어졌다 두 곳의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실험이다 피오나 파오리는 회계사가 되어 전 세계를 제트기로 누비고 다니겠다는 야심을 쫓던 중에서 의학연구야말로 자신이 따라야 할 진정한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니의 심경 변화를 수상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가 면역질환인 루프스를 얽고 있는 응원이었다 오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영국의 면역학자 돈 메이슨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파오리는 T세포 중에 일부를 제거한 지들이 자가 면역질환에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사학위를 딴 캘리포니아 펠로 엘토로 유조한 그녀는 미국의 본사를 둔 대학회사 쉐링클라우 소유의 연구소에서 일학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해하는 프로젝트가 박사학위의 연구를 진정시키는 일보다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파오리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생지가 T세포 중에 일부를 제거했을 때 자가 면역질환에 걸린지를 계속해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당시 그녀는 몰랐지만 다른 기업인 유면역스에서 일하던 연구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팀이 이룬 진도의 핵심은 생지의 T세포를 두 가지 유형권으로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유형의 T세포군은 이들의 수형체가 새로운 위협과 잘 맞을 경우의 방문을 시작할 수 있으나 아직 이러한 세균을 만나 외치된 적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유형의 T세포군은 이미 스위치가 켜져서 몸속에서 사용된 적이 있던 세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두 번째 T세포군에는 기능에 서로 다른 T세포들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가령 감염을 제거한 뒤 똑같은 세균이 다시 동격할 경우를 대비해 더 강력한 면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T세포 그리고 몸의 구성 성분에 의해서 활성화된 억제 T세포 등이 한데 섞여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더군의 면역세포 각각을 다른 실험형 지들에게 주입했다 이 지들은 모두 몸속에 남은 유일한 T세포가 주입받은 것뿐일 수 있도록 자티 T세포를 없애는 유전자 변형을 거친 지들이었다 첫 번째 유행의 T세포군에서 전의 스위치가 켜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스티세포가 억제 T세포가 없는 환경에서 스위치가 켜져 생지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했고 생지의 소환에 자가 면역 염증이 생겼다 이로써 정상적인 T세포가 건강한 조직을 공격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설이 사실로 확립이 되었다 동일한 생지에서 두 번째 유행의 T세포를 주입한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은 중지되었다 세균과 싸우는 이를 담당하는 특정 T세포는 몸을 공격할 수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지만 다른 T세포는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가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였다 미국 두 것의 연구팀이 몇 달 차이를 두고 동일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발견한 결과의 정당성은 충분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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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